와아 안녕하세요 저 고교급 S급 콜루티미 미녀 혹시 이어폰 없으시죠? 네 어디가 어디나 또 끌어와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고 오늘 지지 않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섹시 스트리머 심자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문신화가 하려고 샀습니다 어디갔냐 이거 어디갔지? 아니 제가 쫀득님이 담배 안 피시는 거 알아가지고 일부러 제가 전담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파나요 이거? 네 이거는 니코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찾아다니라 조금 완전 딱 2시에 맞춰서 왔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비타스틱이 아니라 버블몬입니다 아 뭘로 묻히지? 저 이런 거 처음 저 이런 일탈 처음 해봐요 제가 타락의 길로 물 줄이게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맞나요? 와 이거 오진의 한우마탄 아하하하 아니 저는 엊그제 새로 하고 와가지고 아 아 이거 혹시 겨드랑이 가리개인가 이거 하하하하 아 제가 이거 가디건이어가지고 일부러 가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야 아 가디건이에요? 네 아 전 또 겨드랑이 가리개인 줄 알았어요 어디다 붙이실 거예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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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어 잉어 조직가 잉어 저 많이 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그러게요 아 이것도 쿠팡에서 사줬어 하하하하 쿠팡에서 전담이랑 딱 전담이래 비타스틱 하하하하 용 오 용이랑 잉어 있어요 상남자특 잉어 잉어 세김 물 묻혀서 그냥 붙이면 되나요? 하하하하 오른쪽 하누마탄 왼쪽 잉어킹 해야겠다 하하하하 저 등에 완전 무서운 거 있는데 등..등에요? 네 근데 제가 등을 볼 순 없잖아요 아쉽네요 보여주세요 그럼 아 보여드릴까요? 어 싫어할 거 같은데 살짝 예? 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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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한 거예요? 아니요 이거는 제가 타투가 잘못돼서 이번에 커버업 덮은 거 오 커버업 덮은 그러니까 잘못되면 덮을 수 있는 거예요? 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심장님 예쁘게 잘 봐주세요 하하하 근데 그 심장님 제게 영도 몇 개 받았는데 술 마시면 토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하하하 누구야? 아니 누구야? 아니 제가 되게 술 잘 먹게 생겼지만 많이 못 마셔요 제가 주량이 소주 반 병도 못 마셔요 저도 담배를 되게 잘 빌 거 같지만 하하하하 오늘 처음 들어갔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제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거 잘 나와요 마담 한번 마담 한번 하하하 아 이거 맞나? 하하하 형은 잼민이 같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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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담배살때 눈 감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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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운리 하면 좋죠 시가도 펴고줬다고 네 맞아요 는 원래 입담이어서 울퉁뾅 사람 있는 사람 앞에 연기 포 suspend 인니까 문 완전 꿀 Vall 맞다, 서로 연기 뱉으면서 배틀하는 거 아닌가요, 맞다?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? 우리의 우정 이러면서 위로 내뿜는 그런 것도 있어요? 이거 있어요. 그 옛날에 유행... 우리의 우정 한 번 할까요, 그러면? 전기 허툰 취사 완료됐네요. 중독! 하트 붙이시고 오실 건가요? 아, 지금 한 번 붙여볼까요? 타투 배틀 뒤졌다. 아, 예. 바로 이걸로 간다. 여기에, 여기에다가 물을 쓱쓱 물을 바르고 하는 게 아니라 붙인 다음에 물을 붙여야 돼요. 왜, 이제 말해주세요. 아니,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물티슈 닦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? 아, 괜찮아요. 금방 마르니까 아, 이거 생각보다 크네. 아, 나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젖었네, 이거? 물티슈 있나요? 예. 아, 이거 안 되잖아요. 물로 해주세요. 빨리! 아, 알겠어요. 맞나? 오... 아아! 아니, 아니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? 잠시만요. 아, 좀만 좀 차가워요. 으아아아! 차가워!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아 너무 멋있어 아니 이거 지워시는 거 맞죠? 지워져요 아니 근데 이거를 손에다 물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? 왜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? 예?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나요? 어 저는 많이 해봤죠. 한우마탄 아 좀 벗겨졌다. 아니 많이 해보신다. 아니 이거 귀가 살아... 아니 어디 못 나가요 이러면 벌받아야겠지? 여러분 초변이라서 제가 때리진 못해요.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정수리 한 번... 와우! 아 저 정수리 머리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저금통 됐는데 주니... 종독! 아 자기관리 열심히 하셨네. 어우.... 네 저 자기 관리 요즘 1일 1헬스 요즘 헬스 열심히 다니거든요 어 근데 여기 살짝 뭐 있는데요? 어 어깨 다! 어깨.. 어깨 운동! 저는 아예 말랑말랑해요 헬스 아.. 운동 안 하세요? 운동은 저 아예 안 해요 오! 잠깐만! 아! 타투 좀! 아 이거 타투 이틀 전에 안 낼 거짓말씸 어떡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 죄송합니다 이거 꽂으면 안 돼요? 아 아파요 아 아프구나 그 타투하고 나면 많이 아픈가요? 원래 안 아픈 부위 뭐 아픈 부위 있다는데 솔직히 다 아프고요. 그냥 엄청 아픈 부위와 덜 아픈 부위가 있어요. 여긴 좀 아프죠. 담배 재밌네요. 그렇죠 재밌죠. 아 근데 피링이 좀 다르네. 나는 입으로만 나가는데 입이랑 코로 다 같이 한 번에 박랑하네. 이게 좀 연기가 약해서 그런데 이게 물레방이야. 혀로 내밀면서 코로 마시면 돼요. 혀로 내밀어. 예? 어떻게 하라고요? 가호 상하네. 중독. 아니 근데 모델이시잖아요. 네 했었었죠. 아 이젠 안 갔어요? 원래는 스타일리스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모델일 하다가 이제 스트리머 하게 되고 오. 스타일리스트 할 때가 좋았나요? 모델 할 때가 좋았나요? 스트림 할 때가 좋았나요? 저 지금 스트리머죠. 아니 근데 모델 같은 거 하려면은 체형 관리도 해야되고 빡세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 원래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. 아 그래요? 잘 먹겠습니다. 네. 많이 드세요. 진짜 맛있다. 행복하죠. 운동하니까 이게 항상 고기만 먹거든요. 소고기 아니면 오리고기 아니면 이제 회, 닭고기. 이거 4개 먹는데 처음 먹을 때야 좋지 이게.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. 맞죠. 돼지고기는 운동 열심히 한 날. 운동 빡세게. 개빡세게 해가지고 팔이 좀 저릿저릿한 날. 음 맞아요. 운동해 보셨어요? 잠깐 집에서 홈트만 했었어요. 아 홈트만? 그냥 아는 척한거죠. 원래 그래서 저도 이제 먹으려고요. 뭐라 알아 홈트 하는 사람이. 운동하신지 며칠 되셨어요. 한 달. 많이 드세요? 중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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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술. 오늘 햄버거에 술까지 조졌다. 오늘 끝나고 운동 빡세게 해. 진짜. 중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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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4kg 빠져가지고. 그냥 뿌려줬어. ument독. 전부 먹자.. 중독. 중독가 이상한 것같아요. 중독 그거 봐 recommend. 재밍품도 바뀌게 했으면 좀 그러니까 계속